안녕 여러분들 오늘은요 저희가 엄청 거대해져서 친구들을 괴롭힐 거예요 네 인겨멘의 러블럭스 얘들아 이 사람 밟으니까 좀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 어? 거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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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쳐라 괴롭니? 괴롭니? 게임 시작했다 자 게임 시작합니다 인겨멘의 러블럭스 자 이게 우리가 작아졌잖아요 1번에 총이 있어요 이걸로 거대해진 친구를 물리치는 게임이에요 어 저기 거대해진 친구가 있다 아 저 저 커다란 거인을 때리면 되는 거예요? 아 거대해진 친구예요 저기가 저기가 친구인데 저 친구를 물리치는 거죠 2총으로 어? 이건 뭐예요? 여기 중간중간 동그란 원홀이 있는데? 저거는 포탈인데 움직일 수 있어 그니까 거인이 안 보이는 데서 쏴야겠지? 쏴 쏴 쏴 쏴 쏴 자 리아야 리아야 가까이 가자 가까이 가서 물리치는 거야 오! 오! 엄청 거대한 총알이 나간다 날개를 쏘자 날개를 날개를 얘가 가까이 가면 밟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텔레포트 기능을 사용해 텔레포트 기능을 사용하면 더 안 잡힐 수 있는 건가? 어 텔레포트 하니깐 어? 어 거인한테 와버렸네? 오! 뿅뿅뿅뿅뿅뿅뿅 무서워 무서워 막 밟는다 막 밟어 으아! 으아! 죽어 거인 녀석아 빵빵빵빵빵빵빵빵 빵빵빵빵빵빵 빵빵빵빵빵 리아야 너 엄청 무섭다 나 좀 영감해 영감한걸? 네! 리아야 우리 리아야 가까이 가서 싸우자 너가 가까이 가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죽어 이 자식아 리아야 그만뒤로 뿅 오 리아야 어? 밟히는 건 아니겠지? 나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어? 와 이거 엄청 빛나 날개에서 엄청난 빛이 우리 3분내로 이 녀석을 착취해야 되는 건가 봐 죽어 이 녀석아 피가 얼마 없어 거인이 빨리 때려 빡빨리 빨리 물 총으로 공격 돼 날개공격? 어! versia 얼마 남지않았어 오! 오! 와 거인의 몸을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이런 게임이구나 그럼 내가 보스 하고 싶어! 나도 보스 하고 싶다. 야 이거 방방듯 할 수 있나 봐? 뿅! 뿅! 오 재밌겠다! 오 잠깐만! 수영장도 있다. 이번에 내가 보스 걸리면 안 봐줄 거야. 시작! 이번엔 내가 보스 할 차례라고? 왠지 김니아일 거 같아. 뭐지? 뭐지 이거? 누구야? 아이다! 우와 저 머리 뭐야? 대머리가! 뭐야! 어 이 녀석 끝에 없어지지. 이 녀석 잠실가운데. 어쩌말이야. 어? 어? 어이 공충이야 우리? 어이 귀여워 공충들. 어 머리가 발 밑에 있는데? 쏴 쏴 못찾겠지. 못찾겠지. 멈췄. 으왜웨웨웨웨웨웅. ㄹ웨웨웨웨웬 겟겟지? 파바바바바밹왕. 하 Subscribe. 내 피를 모르겠어. 여한국은 야구르지. 야구르지. 얌오르지. 뭐 봐를. 한 번 봐줄게. 될 테니까. 위야도 저렇게 개피로 만들고 가야겠다 와 나도 나도 피가 없네 진짜 숨어서 잘 쏴야 되나봐 애들아 거인도 텔레포트 틀 수 있어 어떡해 나 피가 없어 난 한 명 한 명 내가 개피로 만들어주지 와 진짜 무서워 저 거인 나는 어 심상치 않은 거인이라고 어떡하면 이 영화 너희는 이미 쳤어 오케이 오케이 한 명씩 다 잡아줄게 숨어서 쏴야 되나? 숨어서 쏴야 되나봐 거의 눈치를 해야 되나봐 뭐야 나 어디로 올라가 나 피가 완전 빨간색이야 위에 피가 보이거든 아 큰일해 나도 빨간색이야 뭐야 한 명씩 다 잡아주지 지금이나 늦지 않았다 지금이나 쏘자 야 엉덩이 공격 죽어 괴물아 괴물아 안 돼 나도 피가 별로 없어 빨리 끝내야겠어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여메아 나 죽었다 너 산산조각 났니? 한번 제대로 해보시지 잠시만 어떻게 완전 산산조각났다 완전 산산조각났다 완전 대머리 괴물이었네 왜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안에 있는거야? 아니 저 녀석이 안 죽어 나 잡을 생각도 없어 아 이거 시간이 지나면 쟤네가 이기는건가? 야 좀 찾아라 와 뭐야 졌어 나 너무 잘해 어떡해 적당히 좀 봐줄걸 그랬나? 응? 그니까 완전 대머리 괴물이었어 이래서 대머리들은 무섭다니까? 무슨 소리야 나 머리가 이렇게 풍성한데 아니야 너 봐봐 니 캐릭터 왜? 니 캐릭터 머리가 너 가발이었니 이거? 누구 가발이네 무슨 소리야 무슨 완전 충격적이야 거짓말 치지마 이거 어떻게 대머리야 거짓말 치지 말라고 뒷모습이에요 어? 머리가 두개야 어? 마지심순이야 마지심순이야 무슨 일이람? 무슨 일이야 환상해보이는건가봐 이번엔 누구일까나? 나다 이민이다 안 봐줘 안 봐줘 나도 안 봐줘 안 봐줄거야 니아는 특별히 니아는 특별히 밟아서 개미처럼 어? 이게 2번으로 뛰어서 밟는건가봐요 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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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으시는데요? 어? 잉겸님 피가 별로 없으신데요? 잉겸님 피가 별로 없으신데요? 노란색인데요? 피가 벌써 절반이나 달았는데요? 너 아까부터 숨어서 숨어서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너 일로와라 어? 잉겸님 피 없어 얘들아 열 cham 이거 смог 채워 이거ан 스테이부 피가 없어! 우리가 이길거 같아! 요석에 피가 없어! 아..이렇게 미들어 가다가는 못 흔들어! 다닌다! 다닌다! 단지야? 무서워요! 반지야 이제 그만 쏴 나 피가 없네 시야! 이 거야! 이 악물고 할 거야 던지할 수 있어! 이 친구가 나를 쏘는데 너는 진짜 안 되겠다 피 없으니까 피하려고 점프하면 위쪽만 쏘면 되지 제발 이러지마 오케이 친구 너만 남았다 단지야 참고로 어 뭐!!! 잠깐만!!!! 나 피어 완전 실패에요 여러분들 완전 빨간py인데 오우 나 맞으면 죽는다 이제 한 대만 veter Jonas 죽는다 치열하다치열해 안돼 大!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야 민현승 자 여러분들 저희가 거의 되어서 소인들과 총싸움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야 너 아까부터 대머리야 어? 거짓말 치지마 대머리인데 그럴리 없잖아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러블럭스